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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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라고 가수인데 이분이 본명이 김태형이구요 1995년 12월 30일이에요 그리고 제니 이름도 제니에요 이름도 제니?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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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인지 알겠네 1996년 1월 16일 여자구요 두 분이 지금 열애설이 터졌거든요 열애설이 터졌는데 진짠지 진짜에요 아 그래요? 자기들은 아니라면 할말이 없지만 무당이 영적으로 봤을땐 진짜에요 둘이 궁합이 맞나요? 아니요 안맞아요? 작대 이 여자분은 나이가 작은 나이는 아니고 마른 나이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얼굴은 이쁠지는 모르지만 남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이 여자분한테 접근했다가 싸대기 맞고 가는거에요 그만큼의 아니요 이 여자분이 내가 봤을때는 남자 문제로 되게 물란하게 보여요 그쵸? 난 모르니까 보라니까 보는거에요 되게 물란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보냐면 자기가 오냈던 성격에 자기를 채워줄 수 없는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분께서 남자를 갈아 채우는거지 누구말대로 잠자리가 필요해서 남자를 바꾸는건 아니라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되게 당차요 아까 남자사주 갖고있다고 했죠 하늘의 별이 되라는 사주에요 남자를 떠났으면 되게 당당하면서 이 여자분이 되게 애로운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때는 화려한 모습만 보지 이 뒤에 애로운 모습은 보지를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마 경제적인 면이나 다른 면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거에요 이 여자분께서 나이 어리시지만 그런데 자기를 만족해줄 수 있는 남자분을 아직까지 못 만났다는 것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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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누구를 데려다 놔도 이 사람이 그 우리가 봤을때는 스타지 이 사람이 봤을때는 만났을때 애인관계 만났을때는 그 사람은 스타가 아니라는거지 그냥 한 남자에 불과할 뿐이라는거지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응? 만약에 이 두 분이 여례서리 이따 친들 또 오래 못갑니다 어? 왜? 여자가 웬만한 남자 눈을 안 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무리 스타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자만 요가족 요가하고 싶지 않아요 제니씨 하이팅 누군지 모르지만 제니씨 하이팅 누군지 모르지만 하이팅 그리고 겉으로 이름만 있잖아요 그냥 일진 여자 일진 성격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나 속에서는 너무 애로운 마음 그래서 아마 채워지지 않는 물 그릇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비에서는 남자가 언제 들어오냐 서른여섯살에 대하이 남자가 들어와요 그전에는 내 남자 아닙니다 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끝 열회란 맞다 예 그리고 얘가 또 물어볼게 내가 끝났으니까 물어보는거야 끝났으니까 얘가 저기 혹시 네 너희도 아니에요 네 덕? 그게 왜 중요해요? 아니, 보다가 끝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꾸 니들어 보이소. 한 머리 끌고 난 니들어 보이소. 솔직히 우리나라 제니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제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제니였어요. 우리 나이에 어린애들 전부라면 텔레비전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나이가 어리면 어린애들은 아, 제니하면 뭐 할지 모르지만 전이가 누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왜냐면 이거 사주 자체가 니들 사주로 가지고 있거든. 일단 저도 몰라서. 네. 아니면 큰일 났네. 아니, 그거보다 나도 잘 몰라요. 알았어요.